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특란도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특란도 특강 여러분들 정보를 좀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좌는 킬러 특강입니다. 물리학 1에 대한 킬러 특강이고 이 킬러 파트가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과정에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시겠지만 뉴턴역학 두 문제 정도가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부터 뉴턴역학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문항수도 거의 뭐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두 배 수 정도로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뉴턴역학에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리고 연력학, 연력학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대표 유형을 보고 그거와 유사한 문제들을 예상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본 교재하고 그리고 해설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두워서 좀 안 보일 텐데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의 대상 매우 중요할 텐데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당연히 고난도 킬러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개념과 기출에 대한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이 강의를 이해하기가 좀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개념과 기출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는 학생 물론 완벽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공부한, 오래 공부한 경험은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기도 안 되어 있는데 킬러 문제들에 일단 다짜고짜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 그래서 뭐 2, 3등급에서 이제 1등급으로 치고 나간다던가 또는 안정적인 1등급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을 위한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강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기본적으로 뉴턴역학 그리고 에너지, 특성성이란 연력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뉴턴역학과 에너지는 어차피 전체 바운드리는 뉴턴역학인데 그 중에서도 이 에너지 파트는 탄성에너지라던가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결합되어 있다라던가 에너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이 에너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친 것이 뉴턴역학 전체인데 거의 50% 이상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교재 60%, 20,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성은 뭐 여러분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던가 빛이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판단하는 것들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런 것들이고 연력학은 연력학에 대한 중급 이상의 문제들과 그리고 연력학과 뉴턴역학에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열수철이라고 하죠. 탄성력과 연력학에 결합되어 있는 열수철 문제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연력학에 대한 열수철 문제는 EBS의 이제 수능특강에는 현재 한 문제가 들어 있지만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특난도 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단원 구성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2개 합친 게 절반을 넘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 문항수는 한 160문항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습니다. 한 160문항 정도 무상수가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 연구소에 제작한 문제들이 한 70% 그리고 고난도 기출 문제들이 한 30%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출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 문제로 풀어야 될 것들의 기출이 좀 되어 있고 대부분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주는 아주 집중 분석하는 것들은 대부분 연구소 우리 강민욱 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작한 고퀄리티 고난도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본교제하고 그리고 해설집으로 되어 있는데 본교제는 일단 뭐 열어보시면 책을 받게 되면 대표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 이제 킬러로 어떤 것이 출제됐는가 그런 것들과 유사한 형태의 케이스 문제들이 어떤 건가 바로 그 케이스 문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계속 연습해야 되는 실전 복습 문제 3개 파트로 본교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특나우 특강은 강의에서 해설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해설집도 아주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해서 해설집이 나오기 때문에 해설집도 비교적 본교제랑 거의 같은 두께 정도로 되어 있고 본교제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해설집에 다시 한 번 더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강좌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복습할 때 용이할 수 있게 해설집에 문제가 한 번 더 들어 있고 그리고 옆에 해설이 있는데 해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필요한 핵심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도 문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안 풀렸는데 바로 해설을 보는 것보다는 무언가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로 되어 있어 포인트가 들어 있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겠지 근데도 안 풀려 그러면 그 포인트 밑에 풀어나간 알고리즘이 있어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두 번째 알고리즘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해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집 자체도 상당히 섬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설집이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A4G의 위쪽을 좀 잘라낸 정사각형 형태로 꽤 커요 꽤 큰데 그 맨 뒤쪽에는 해법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푼 다음에 여기서 선별된 나만의 킬러 문제를 찾아서 그걸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설집 뒤쪽에는 해법 노트라는 빈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게 해법 노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죠? 강의 구성 일단 케이스 문항들을 제가 현장 강의에서 풀어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직접 촬영을 해서 24강 정도 현장에서 한 7주 정도 진행이 되거든 물론 중간에 잠깐 휴강 기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길긴 할 텐데 일단 강의가 진행되는 주수는 7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7주 동안에 대표 기출과 유사한 예상 문제들 바로 케이스 문항들로 물론 일부는 케이스 문항들 중에 기출이 일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제작 문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바로 연구소 제작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전 복습 문제가 뒤쪽에 거의 같은 문항수로 들어있거든요 케이스 문제가 6, 7문제 되면 그거에 대한 복습 문제도 또 6, 7문제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는데 다만 제가 스튜디오에서 그 강좌들을 촬영을 해서 따로 밑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전 복습 문제들은 과제로 풀지만 그것들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강좌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강의는 완강은 일단 7월 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늦어도 7월 13일 날 완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복습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미 촬영이 다 끝나 있을 것이고 현장 강의가 이제 그 정도쯤에 완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현장 강의 끝나면 바로 전체 강좌가 완강 처리가 될 텐데 그 전에도 계속 스튜디오 강좌가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잠깐 휴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이 될 것이에요 강의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 학습법 일단 여러분 한 번 보고 끝나는 책은 아니야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유형을 분석하고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수능보다도 더 어려운 킬러 중에서 더 어려운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숙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독, 2회독, 최소 2회독은 하고 그 중에 안 풀렸던 것들은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꼭 스케줄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문항 개별 풀이 미리 한 번 좀 풀어봐라는 것은 예습이잖아요 근데 케이스 문항을 예습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잡고 있으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습은 짧게 짧게 해줘요 그래서 한 3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강 문제당 시간을 잡아서 케이스 문제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부 다 강좌 제목이나 인덱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다음 강의에 진행될 것들을 어디까지 나가는지 보고 그것들을 미리 풀어보는데 한 문제당 3분 정도로 빠르게 풀고 안 풀리면 패스, 안 풀리면 패스 이렇게 예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빠르게 문제들을 읽어보고 풀리면 뭐 땡큐인 거고 안 풀리면 넘어가달라는 얘기야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강의 듣고 풀이법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죠? 풀이법을 정리해보고 핵심 원리, 알고리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복습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고 그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풀고 그리고 해설지도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복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강의를 보셔도 되고 학생에 따라서는 모든 강의를 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당수가 대단히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 300, 실전 300 이렇게 300개가 아니라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모든 강좌들을 다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알겠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짜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몇몇 문제들만 발췌 수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강의를 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1회독을 딱 완료를 한 다음에 강좌가 종강이 완강이 됐겠죠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때 좀 용이하도록 제가 해설집에 문제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해설집에 있는 거 옆에는 물론 해법이 쭉 정리가 돼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넣어놨으니까 그것들을 전체를 다시 한 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중에 안 풀렸던 것들은 좀 재풀이를 하면서 해법 노트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제들을 복사해서 얻다 넣든 아니면 손으로 써서 그림을 그려넣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서 하시고 반드시 해법을 직접 손으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자기만의 킬러 문제들이 정해졌다 그러면 걔들은 직접 해법을 정리해 보는 거야 말을 주저리 주저리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필요한 원리, 과정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좀 해줘요 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나중에 수능장에 가면 머릿속으로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법 노트들을 가지고 파이널 기간에 반복 숙달을 좀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그 파이널 기간 9월, 10월 달에는 실전 문제풀이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풀 텐데 그때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킬러 문제들을 반복 재풀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 책이 2회독 정도까지 할 수 있게 구성은 했지만 너희들이 3번, 4번 풀 때 그림에다 자꾸 무언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좀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 투명 포스트잇이 많이 나와 투명 포스트잇 같은 거 진짜 여러 번 풀어볼 사람들은 투명 포스트잇을 그림 위에만 딱 붙이면 되죠 물리 문제는 대부분 옆에 써놓은 건 써놔도 되잖아 그런데 그림에 무언가 너희들이 막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풀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2회독 이상을 하는 사람들 2회독을 초과해서 하는 사람들은 포스트잇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꾸면 되게 쉬울 텐데 직접 여러분들이 문구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하면 조금 구하기 어렵다라는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구매하셔서 물리뿐 아니라 수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인강을 듣거나 혼자 공부할 때 이게 똑같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반복 재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특난도 특강은 여러분들의 만점을 위해서 준비한 저희 연구실에서 진짜 최대한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이끌 것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강좌 잘 활용하시고 책 잘 활용하셔서 꼭 만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